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이가 또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왜 또 터졌을까요? 정말 이재명이는 대통령 후보를 포기해야 오를 듯합니다.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재명이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질타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또 경기도지사 할 때 얼마나 보은 인사를 했으며 깡패까지 동원했던 사실들을 연이어 폭로해서 이재명 캠프 측이 이러다가는 인간 이재명도 망가지고 정치인 이재명도 망가지니 이쯤에서 대권 후보 그거를 포기하자라고 말을 나온다고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역대급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용 중에는 그의 부인 김혜경씨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의 부인과 함께 정신가에 가야 한다고 송토하고 있습니다. 뉴 데일리는 허허허 미친 엑스 이재명 형수 욕설 또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016년 형수와 통화 내용 유튜브에서 추가 공개되었으며 이재명 통화에서 막말 비아냥 조롱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이 추가로 공개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 새로운 욕설 녹취 파일 가로열고 김혜경궁 주의라는 제목의 1분가량의 통화 녹취물이 올라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2016년 그의 형수에게 했던 그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천륜을 어긴 욕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터진 이 욕설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거기에 그의 형님과 형수를 비아냥대는 그 상황에 해경궁 김혜경 그의 부인까지 같이 동참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재명과 김혜경 그의 부인이 똑같은 견놈들이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이제 이재명이가 터진 것도 터진 거지만 이제 그의 부인 김혜경이 한바탕 난리가 나게 생겼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6년 그의 형님과 그의 형수에게 했던 이재명의 정말 망말과 망언 어떻게 자기 친형에게 형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배우 김부선씨가 연일 이재명을 성토하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배우 김부선씨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이는 대통령을 할 존재도 경기도지사를 해야 하는 존재도 아닌 그는 한마디로 사이코패스다. 정신병이 매우 심각한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냐라며 성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터진 이 소식도 이제 이재명과 그의 부인 김혜경에게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꽂힐 건지 이 뉴데일리는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 새로운 욕설 녹취 파일 그의 부인 김혜경궁 주의라는 제목으로 1분가량 분량의 녹화 녹취물이 올라왔다. 해당 녹취물에는 이재명 지사가 형수 박모씨를 향해 정말 참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녹취물은 이재명 지사의 뭔 떡소리야 라고 시작이 된다. 이에 그의 형수 박모씨는 뭔 소리야 내가 얘기했잖아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야 얘기를 들어봐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는 하 인터넷 그런 걸 읽을 것 같아 바보 같은 사람이네 형수에게 여보셔 내가 당신 얘기를 읽을 것 같아 라고 비아냥됐다. 이어 그의 형수 박모씨가 2013년도 3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1년 반을 병원에서 수술 두 번을 하고 입안에 300바늘을 꿰매고 난리를 치면서 살았어. 걷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형님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셔도 될 터인데 라고 말하자 이재명 지사는 말을 끊으며 형님과 형수에게 너희 것들이 니들이 뭔 짓을 했는데 라고 따졌다. 이 대목은 그의 형수 박모씨가 이재명 지사의 친형에게 자신의 남편 고 이재선씨가 2013년 3월 교통사고를 당했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이재선씨는 2017년 폐암으로 숨졌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나 전화 끊어버린다 라고 하며 짜증을 내자 그의 형수 박모씨는 그렇게 하면 남들이 동식이 아빠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우리는 정치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그냥 사람들이에요. 평민이에요. 그냥 기분 좋게 서로 도와주면서 갑시다. 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사정하는 듯한 또 우리 아빠가 당신의 형님이 아프니 좀 도와주세요. 그냥 평민이니 우리는 정치하고 관심이 뭡니다. 라고 읍서를 하고 이재명 지사에게 사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갑자기 옆에서 이 하하하 호호호호 엄청나게 웃는 소리가 괴성처럼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바로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인 부인인 김혜경씨로 뚜렷하게 추정되었다. 이재명씨가 웃어대자 그의 부인도 웃으면서 하하하하 들려? 미친년 XXXX 하하하 들려? 내가 지금 누구랑 듣고 있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사실상 형수가 가슴을 쥐어짜며 움켜쥐고 제발 형을 도와주라고 하는 말을 이재명과 그의 부인인 김혜경은 야유를 하며 조롱을 하며 한바탕 괴성스럽게 웃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 옆에 있던 배우자인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 한 번 하하하하 라고 대놓고 전화기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에 이재명의 형수인 박씨가 아무래도 이재명 동식이 아빠 내가 약을 잡수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하자 야 이재명이는 야 알아서 너나 약 처먹어 라고 조롱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해 이재명의 형수는 전화 끊읍시다. 어휴 말이 안되네 라고 했고 이재명이는 끝까지 계속해봐. 계속해보라니까 계속해봐. 하하하하 나는 웃음을 그의 부인과 함께 계속해서 그의 형수 박모씨가 들으라는 듯 계속해서 비아냥되는 웃음소리를 계속해서 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그동안 이재명 지사에게 집중되었던 형수에게 했던 욕설 파문 결국은 그의 부인 김혜경씨도 같이 한 곳이나 다름이 없다며 지금 이러한 반응성에 네티즌들과 국민들은 이재명도 경악스럽지만 그의 부인 김혜경도 경악스럽다. 소름 돋는 악귀를 들은 것 같으니 악귀들이 부르짖는 웃음소리 같다. 소름이 끼친다. 악마의 탈을 쓰고 있다면 저것들이다. 이 부부 진심 무섭다. 형님 가족들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하며 결국은 이재명과 이재명이 형수에게 했던 그 욕설 그 주인공은 사실은 이재명과 그의 부인 김혜경이었다. 라며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과 그의 부인 김혜경도 그년의 그놈들이다. 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4일 오후 현재 59,800여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이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도 확대될 예정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이 또 터졌다. 특히나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큰일나게 생긴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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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